2호 요원지 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 분마 2호 랜드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밀린 돈 낼 테니까 취소시켜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계속 사업을 할 테니까. 예. 그러면 그 밀린 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안 냈어요? 네. 제주도 내에서 논란되는 사업들 보면 실제로 카지노 계획은 처음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대부분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들과 여러 가지 봤죠. 예.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해줘도 될까요? 예. 그 박찬식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 정명이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예.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3년 받고 3년 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3년 받고 3년 더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붉은 말과 흰말 등대로 유명한 해변 있죠. 2호 태우 해변. 아, 예. 네. 여기서 노을 지는 하늘 배경으로 붉은 말과 흰등대를 찍은 사진을 SNS에서 쉽게 쳐다볼 수 있는데요. 그럼요. 많이 볼 수 있죠. 아름다우니까. 이곳에서 13년이 넘도록 유원지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네. 해안 경관 사유화 문제와 또 환경 훼손 문제, 또 자금 조달 문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자가 최근에 제주도한테 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아,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탱화파크 개발 사업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또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곳도 또다시 이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 분마 2호랜드인데요. 사업 시행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연장 명분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선 지난 2019년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역 주민과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하고 또 호텔하고 콘도 같이 숙박시설의 층수를 한층 하향 조정하고. 이거 반발이 있었죠. 네. 공공형 공원을 조성하고 또 오수 처리는 전문업체 위탁해서 관리할 것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할 것 그리고 해양상태계를 유지 관리하는 계획을 이행하고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내용을 이행할 것 등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경관 사유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네. 도의회에 제출됐던 동의안이 심사 보류 한 달 만에 또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논란도 일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네. 수정도 되지 않고 보완도 되지 않은 채로 통과가 됐었는데 지난 2019년 10월에 열렸던 임시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관 사유화와 또 해양생태계 파괴 숙박시설 과잉공급 카지노 영업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심사 보류했거든요.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똑같은 동의안을 그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당시 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이 사업자의 해명을 도와주는 질문을 해서 눈사를 좀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안창남 의원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편을 들었고요. 또 제주 분마 이후랜드 대표이사가 모기업인 중국 분마그룹을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입점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좀 말을 해 줬죠. 그때 당시 기억이 나네요. 네. 의원들이 대신 불식을 시켜줬는데요. 안창남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카지노 관련 계획이 없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카지노를 한다고 할 때 다시 얘기하면 된다면서 지금은 카지노 대회에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쉴드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 강성민 의원은 분마그룹 회장이 도장까지 찍으면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사업자에 대해 매우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물론 반대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상봉 의원이나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경관 사유화와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문제 또 숙박시설 과잉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의원들의 의견은 부대 의견으로 처리되면서 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논란되는 사업들 보면 실제로 카지노 계획은 처음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대부분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들과 여러 가지 봤죠. 네. 어쨌거나 그때 부대 의견을 지금 사업자가 이행하는 중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 신청의 또 다른 명분은 어떤 거죠? 네. 그 사업 부지 중에 일부 토지가 경매 소송 중이라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아, 이거 아직도 소송 중입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 부지가 30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다르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결정하게 되는데 대신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해서 의견을 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예요? 도청 홈페이지? 네. 네. 기타 의견으로 또 분류하고 뭐 그런 것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아까 13년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3년 더어를 지금 오늘 제목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자금 조달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이게 4천억 원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사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21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정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지난 6월이었을 텐데요. 제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바다를 일부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하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키워드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업자는 개인 요트나 배를 대도록 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서 2010년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여기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점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런데 2018년까지는 기준으로는 8억 8천여만 원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각 2억 천여만 원 그래서 모두 13억 7천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네. 이 돈을 좀 못 내고 있군요. 그때 제주시가 공유수면허가를 취소하는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공유수면을 저명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명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저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이 법령에 따라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는 유원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유원지 개발 사업은 또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사를 제출하면서 제주시는 일단 허가 취소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밀린 돈 낼 테니까 취소시켜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계속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밀린 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안 냈어요? 네.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대표이사가 제주를 방문해서 해결하겠다는 의견서를 또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1원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우선 사업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사실 이것도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제주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에겐 사업자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유원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이 개발 사업자가 계속 사업하게 두려고 하면 자기들도 공매라든지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가 다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상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 투자유치과 아까 여기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사업기간 연장하는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경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자분이 일단 제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서의 부대의 의견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체납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13억 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4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금 조달 문제는 이제 오라관광단지도 거기에 또 제기가 되면서 지금 거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중국자본과 관련된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도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본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글쎄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일 거고 고려를 한다고 했으니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봐야겠군요. 철저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3년 받고 3년 더 일단 3년 더 사업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지를 사업자 측에서 표명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가해자 없는 사삼입니다. 사삼 관련된 얘기네요. 지난달 30일 제주사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사삼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제주사삼 대전형무소 수형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대전형무소로 끌려가서 수감됐다가 군과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삼 희생자를 실태조사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도민 300명이 끌려갔다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이분들은 한국정쟁 중이던 1950년 7월 3일과 4일,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전골령골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분들 중 신원이 확인된 부분은 88명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가 끝나고 제주사삼 항쟁 가해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주철희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없는 사삼이라. 그런데 주제가 좀 눈이 많이 갑니다. 자, 사삼이 아직 정확한 정명이 없는 상태인데 제주사삼 항쟁 가해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했군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주철희 박사가 여순 사건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순 10, 10구 사건은 제주사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주사삼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 14연대를 창설하고 이 군인들한테 10월 19일에 제주로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기 전에 군인들이 같은 민족을 해칠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로부터 9일 만에 이 사건은 완벽하게 진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희생당했습니다. 올해는 제주사삼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순 10, 10구 특별법이 또 만들어진 해라서 제주와 여순 지역 모두에게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사삼 특별법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잠깐 여순 10, 10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다시 토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철희 박사는 사삼 특별법의 한계로 가해자가 없다는 점을 이날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폭력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었고. 그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입법까지. 본회의 상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삼 특별법 조항을 보면 누가 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제주 사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제주 사삼을 정의한 부분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국가나 정부 또는 군경이란 말은 없습니다. 주 박사는 여기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에 책임 소재를 밝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의 주체와 또 명령 지휘 체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삼 특별법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정작 가해자를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타협점을 찾으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타협점을 찾아서 희생자에 집중하느라 가해자를 밝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날 토론에서는 희생자에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 유적분들이나 생존 희생자분들이 고령이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주 박사는 가해자를 밝히는 노력이 좀 소홀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일단 과거사법이라고 부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서 가해를 밝히라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박사는 가해를 밝히지 말라는 내용도 거기에 없다면서 실제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다른 과거사법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 법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인데 거기에선 군에 의한 발표 경위 및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을 비롯해서 과거사정리법을 만드는 목적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 역사를 청산하자는 건데 국민화합과 화해 상생만 주장하다 보니까 진상규명의 본질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멈춰 있지 않은가라고 제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타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까 여순을 제가 이제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었고 지금도 이것이 어느 정도 타협되면서 여순 사건 혹은 여순 또 다른 정명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4.3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네. 그렇죠. 앞서 나가 있으니까 제주에서는 5.18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여태까지의 성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가해자를 밝히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이 이유는 방금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 4.3 평화재단이 발간했던 추가진상보고서에서는 마을별로 피해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조사단이 가해 주체나 지휘체계를 몰라서 넣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국방부라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주 박사는 아마 제주지역 사회의 동의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3에 대한 문제를 지금도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4.3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3 관련 기사들에 보면 댓글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직적이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다 정치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 관계가 사건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가해 주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점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0년이 넘게 지나서 다들 세상을 떠났거나 매우 고령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독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주박사는 역사는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일이라면서 가해자와 지휘 명령체계를 기록해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법으로 못한다면 관련 연구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또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도 사실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그렇죠. 끝까지. 다른 토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이날 강호진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토론자로 나왔었는데요. 강 위원장 역시 정부나 사회가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화해하려고 해도 정작 그 대상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가해자도 밝히지 못하는데 화해를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3 당시 행정수반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장군과 중령급 이상이었던 그 고위급 인물들이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의 그 묘비가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현충원이라는 곳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기여를 한 인물들을 안장한 묘지죠. 그런데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4.3 진압에 나섰던 군 간부들이 현충원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네. 거의 돼서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답답했었는데요. 그 지금의 대한민국이 4.3을 대하는 자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4.3이 정말 대한민국의 현대사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학살 주범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기리는 일은 더 이상 없겠죠.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제주도민을 무차별적으로 강경 진압했던 박진경. 그 박진경의 추도비가 다른 지역도 아닌 제주도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제주시가 관리하는 충혼묘지에 있다가 내일부터 문을 여는 국립묘지로 옮겨질 예정이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해서 다시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강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제주시가 가장 잘 내려다보이는 가장 명당 자리에 지금 비석이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철거를 할 수 없다면 박진경의 죄상을 명시한 단죄비라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경이 창군 영웅이 아니라 4.3 학살의 주체였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이 4.3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박진경 추도비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호국원이 또 개원을 하면서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글쎄요. 우리는 4.3에 언제쯤 정명을 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기도 사실 힘들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기 싫었던 합의를 하면서 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조금씩 더 진일보하면서 완전한 정명을 찾는 데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돼야겠죠? 당연히.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박찬식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 정명이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